그는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천체 망원경을 사고 몽골로 왔다. 그녀는 승진과 함께 매일 밤 사막 속으로 들어갔다. 환상적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둘은 유성호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섹스를 했다. 머리 위에서 유성호가 쏟아지고 그는 공포감의 몸소리를 치며 사정을 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같이 떠나자. 우린 헤어질 수 없잖아. 사막의 봄은 짧았지만 승진에게는 달콤했던 계절이었다. 그들은 토울치의 웅얼거리는 토울에 맞추어 한 덩어리가 된 뱀처럼 꿈틀거렸다.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하는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하체되는 희열의 순간이었다. 그와 그의 가슴 속에 웅크린 여우에게 축복의 순간이다. 올리나가 그리웠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닮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박상윤 작가님의 여우를 품은 남자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2018년 섬에서 소무로라는 소설로 등단을 하시고요. 첫 창작집인 여우를 품은 남자의 열 편의 단편을 담았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이 창작집의 표제작이에요. 군입대를 앞두고 몽골로 간 승진 그곳에서 만난 올리나 모닥불을 피우고 보드카를 마시며 춤을 추다 서로를 격렬하게 탐닉하며 영혼이 합체되는 희열과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우를 품은 남자 박상윤 승진은 경찰서로 연행됐다. 오호 이 사람 벌써 몇 번째야? 이거 안 되겠네. 간방 갔다 와야 정신 차리지. 박승진 씨 불법인 줄 알면서 왜 자꾸 올라갑니까? 그것도 첨성대 바로 앞에서 영업을 하면서 말이야. 이제는 변명도 안 하네.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 문화재보호법 위반하면 감옥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시력 맞으면 2년 이상이요. 경찰관이 왜 첨성대에 올라갔는지 밝히라고 했다.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 앞에서 그는 자신의 행적을 지난 번과 똑같이 되풀이했다. 두 시간 정도 경찰관의 신문이 끝나고 유치장에 갇혔다. 그는 여러 잡범들 속에서 껴안자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천진하게 웃었다. 승진이 몽골에 온 지 반년이 지났다. 군입대를 빌매삼아 2학년을 끝내고 휴학을 했다. 그는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천체 망원경을 사고 남은 돈으로 몽골로 왔다. 때마침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나스안 토그스와 연락이 닿았다. 한국에서 돌아온 그는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승진은 그에게 고비 사막에서 별을 관측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그의 부모님을 소개해 줬다. 초원지대를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그의 부모님을 따라 사막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고비 사막은 사막이라고 하여 모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지가 푸른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곳도 있었다. 호수가 있는 곳은 마을과 캠프촌이 형성됐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르지 않았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들 아둥바둥거렸다. 승진은 나스안 토그스에게 부탁하여 SUV 중고차를 렌트했다. 잠잘 곳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밤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였다. 승진은 낮에는 나스안 토그스 가족의 일을 도우며 지냈다. 밤에 그가 불빛이 없는 사막 속으로 들어갈 때 나스안 토그스의 여동생인 올리나가 길 안내를 했다. 그녀는 승진과 함께 사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다. 오빠와 남동생은 오빠와 남동생은 대도시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반면 올리나는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했다. 외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올리나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가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매일 밤 사막 속으로 들어갔다. 승진은 도시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별자리를 관측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올리나는 승진이 선물한 엠피스 1을 귀에 꽂고 노래를 들으며 그의 옆에서 발등에 기어오르는 도마뱀을 쫓았다. 그는 그녀에게 전체 망원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녀는 망원경을 통해 달의 표면을 보고 오히려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달이 더 좋다고 했다. 사막 위로 떨어지는 유성우는 환상적이었다. 유성우를 관측하기엔 새벽 시간이 좋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성우 쇼를 보기 위해 승진이 차에 실려있던 돗자리와 침낭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유성우는 누워서 보는 것이 좋다고 하며 올리나에게 그의 옆에 누우라고 했다. 그녀는 거절을 했다. 바위 위에 안팡지게 자리 잡고 앉은 앞여우처럼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서 새벽까지 버텼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둘은 유성우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섹스를 했다. 사막에 사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밤이 많았다. 그는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올리나의 몸에 자신의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머리 위에서 유성우가 쏟아지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여우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면 그는 공포감에 몸소리를 지며 사정을 했다. 올리나를 안고 사막 속에 누워있으면 햄버거 속에 패티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막의 어둠이 거치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하늘과 땅이 원래 하나이고 작은 틈새에서 인간이 꿈실거리는 것 같았다. 사막에도 가을이 왔다. 초지를 따라 이동을 하던 나산 토크스의 가족은 겨울을 나기 위해 마을 근처에 정착을 했다. 승진의 군입대 날짜도 가까워졌다. 그는 올리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무렵에 올리나에게 중매가 들어왔다. 몽골 사람들은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가을 겨울은 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정착하기 때문이란다. 중매쟁이가 다녀간 날 밤에 올리나가 승진에게 사막 속으로 가자고 했다. 사막은 벌써 겨울 풍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를 핑계삼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디스크 자키가 때마침 사랑하는 연인들에 대한 멘트를 이어갔다. 그녀가 울먹였다. 그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울음을 그친 그녀가 결심을 한 듯 또박또박 말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승진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승진씨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동심결로 묶여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난처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군입대가 기다리고 있어 어떤 약속도 섣불리 할 처지가 못됐다. 그는 그녀의 물음에 답변 대신 키스를 했다. 올리나가 승진을 밀어냈다. 그녀가 목돌미를 빳빳하게 세웠다. 여우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눈을 똑바로 뜨고 승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길을 피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올리나가 승진의 얼굴을 그녀 쪽으로 돌려놓고 긴 키스를 했다. 올리나가 결혼할 남자는 다루 마을에 살았다. 그녀의 결혼 이야기로 집안이 떠들썩했다. 중매쟁이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다. 남자의 아버지가 푸른색 하닥을 선물로 가져왔다. 여자 쪽에서 선물을 받으면 본격적인 결혼 준비로 들어간다는 거다. 올리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 절차가 진행됐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남자가 신혼살림을 차릴 새 게르를 다 세우면 두 사람은 곧바로 동거에 들어가기로 양가에서 합의를 본 모양이다. 몽골의 결혼식은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2,3년 동거생활을 한 다음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살 게르를 그녀의 부모님 게르 근처에 칠 준비를 했다. 올리나의 어머니는 승진이 떠나기를 바랐다. 승진도 게르가 완성되기 전에 떠나고 싶었지만 나산 토크스가 붙잡았다. 그녀의 신혼살림을 축하하는 가족들만의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올리나는 의식적으로 승진을 피했다. 승진은 그녀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게르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올리나와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찾았다. 게르 만들기가 끝나고 다음 날 올리나가 새 게르로 이사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 중에 승진과 올리나는 사막 깊숙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달리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 몽골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는 올리나에게 배운 몽골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흥얼거렸다. 그가 분위기를 바꾸보려고 노래를 부르고 농담도 했지만 그녀는 앞만 바라봤다. 푸른풀과 색색의 꽃들로 가득 했던 초원에 메마른 가을 바람이 어둠 속에서 말몰이 채찍 소리같이 울었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승진은 출발할 때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차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녀도 얼굴을 찡그렸지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진 않았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어워에 들렀다. 올리나가 시계방향으로 돌며 소원을 빌었다. 주근깨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얼굴 피부가 점점 빨개졌다. 상기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승진은 한 발 떨어져서 그녀를 지켜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그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가 세 바퀴째 돌았을 때 승진은 불쑥 그녀에게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말했다. 여우야 한국 갈까? 같이 가고 싶어. 지금이라도 너네 집 앞에 말몰이 장대를 세우면 안 될까? 말몰이 장대를 세우는 것은 몽골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 중 하나이다.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게르 문 앞에 말몰이 장대를 세우고 여자 쪽에서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는 남자를 따라 사막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말몰이 장대를 세워놓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녀는 대답 대신에 승진의 품속으로 무너져 들어왔다. 같이 떠나자. 우린 헤어질 수 없잖아. 안 돼.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올리나가 자신의 심정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승진은 그녀의 빠른 몽골어를 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도 화가 났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지난 여름에 그가 나산 토크스에게 몽골의 결혼 제도에 대해 물었을 때다. 몽골 사람들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니? 옛날에 비해 조금 많이 하긴 해. 그렇지만 몽골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면 국적을 포기해야 해. 일종의 반역에 대한 추방으로 볼 수 있지. 부모들은 좋아하지 않아. 왜? 아니 좀. 낯선 토크스가 의심의 눈초리로 왜냐고 물었다. 승진은 그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그때 얼버무리고 말았던 것이 후회가 됐다. 승진과 올리나이 여행은 하룻밤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거리였다. 밤새도록 사막을 달렸다. 봄 여름을 지나온 길을 되짚어 돌아왔다는 생각에 승진의 마음이 울컥했다. 한국에서는 같은 차리에서 사계절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데 이곳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과 함께 이동했다. 봄을 시작했던 곳에 되돌아 와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여 고향 별에 돌아온 것 같았다. 사막의 봄은 짧았지만 승진에게는 달콤했던 계절이었다. 맑고 감미로운 봄밤의 공기가 모래 언덕을 감싸고 홀렸다. 밤하늘 별들이 시내가의 자갈처럼 깔려 있어 그가 알고 있는 별자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을 지경이었다. 밤공기를 가르는 여우의 울음소리에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무서웠다. 하지만 쉬나의 시간 원시의 공간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신성함이 느껴졌다. 승진이 공포감에 짓눌려 긴장을 하면 올리나는 재미있다는 듯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놀렸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여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했다. 사막에 살고 있는 여우는 가축을 훔쳐가는 도둑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기도 했다. 유목민들은 여우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여우가 가축을 물어가도 위험만 하는 정도에서 여우를 쫓아버렸다. 왜냐하면 여우들은 공격을 받으면 물러갔다가 반드시 그곳으로 되돌아와 복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예부터 여우를 신성시 한다고 했다. 올리나와 첫 키스를 했을 때다. 두 사람이 앉은 위치 때문에 승진이 내려다보며 입술을 내밀자 그녀는 올려다보며 입술을 위로 내밀었다. 그가 입술에 힘을 주어 그녀의 입술을 위로 빨아올리자 그녀의 목에 힘이 들어갔다. 검은 머리 칼이 밑으로 쳐지면서 매끈하게 뻗어오르는 목선이 여우의 목선처럼 날렵했다. 그는 그것이 재밌어 얼굴을 더 위로 들어올렸다. 그러자 여우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달라붙듯이 그녀는 그의 입술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더욱 힘을 주어 목을 바짝 치켜세웠다. 그녀의 자세가 밤하늘을 향해 표여하는 암여우 같았다. 승진은 여우의 입술을 더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올리나를 여우라고 불렀다. 그는 밤마다 올리나와 별을 관찰하며 생택지 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나오는 어린 왕자가 되어 갔다. 그녀는 승진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다. 그녀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도 가르쳐 줬다. 영리한 그녀는 곧잘 따라했다. 길이라 할 수 없는 사막 같은 길을 밤새 달려온 그들은 거북같이 생긴 바위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틈 사이에 모닥불을 피웠다.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다. 별빛밖에 없는 사막이 괴개했다. 멀리서 여우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광활한 우주 속에 떨어진 개자씨 같은 존재감이 느껴졌다. 승진은 차에 실려있던 컵라면과 육포와 보드카를 가져왔다. 컵라면에 모닥불로 끓인 물을 부었다. 라면 슈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껏 식욕을 자극했다. 간단한 요기를 끝낸 그들은 지나간 봄날의 추억을 얘기했다. 승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올리나의 긴 머리카락 속으로 팔을 집어넣어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작거렸다. 어깨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부위의 근육이 단단했다. 그는 목덜미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렬하게 키스를 했다. mp3 플레이어에서 끊임없이 웅얼거리는 토올이 흘러나왔다. 초원에서 말이 달랠 때 딸각딸각 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비슷한 템포이다. 토올치의 거칠고 우물한 목소리가 주변의 공기까지 지배했다. 그들은 유포를 안주삼아 보드카를 마셨다. 올리나가 춤을 췄다. 몽골의 무당이 추는 춤이라 했다. 새 속에서 병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춤이란다. 승진은 그녀가 이끄는 대로 그녀의 춤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무화지경 상태로 빠져드는 올리나의 몸에 땀이 흘렀다. 그는 뱀 피부처럼 미끈거리는 올리나를 안고 그녀의 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토올치에 웅얼거리는 토올에 맞추어 한 덩어리가 된 뱀처럼 꿈틀거렸다.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하는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하체되는 희열의 순간이었다. 불빛을 보고 사막의 여우들이 접근해왔다. 올리나가 먼저 눈치를 채고 여우를 향해 불이 붙은 나뭇가지를 들고 엄호하는 가운데 승진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미저차에 오르지 못한 올리나가 여우들에게 둘러싸였다. 승진은 경적을 울려서 여우를 쫓으려고 했다. 하지만 여우들이 꿈짝도 하지 않았다. 올리나가 들고 흔드는 나뭇가지의 불빛이 어둠 속에 빛을 뿌렸다. 그 불빛에 목이 칼이 꽂힌 채 자동차 보니 뒤에서 피를 흘리는 양 하마리가 보였다. 양의 목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는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의 불덩어리가 떨어져 별똥별처럼 날아갔다. 겨우 정신을 차린 승진이 차를 움직여 여우들에게로 다가가려 하자 올리나가 차앞을 막아 섰다. 여우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했다. 여우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며 올리나를 덮쳤다. 그녀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여우가 올리나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승진은 눈을 감았다. 핸들 위에 쳐박고 있던 고개를 들었을 때 붉은 피가 그녀의 몸통을 타고 내려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승진은 선뜻 밖으로 나설 수 없었다. 차창 밖에서 올리나와 여우가 다시 뒤엉켰다. 그녀의 몸통 여기저기에서 피가 흘렀다. 승진이 올리나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올리나 빨리 옆으로 달아나 차로 밀어버릴 거야. 안 돼 여우를 죽이지 마. 차로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 이것만 던져주면 얘들도 물러갈 거야. 그녀가 죽은 양을 여우들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죽으려고 그래. 저들은 너를 죽일 거야. 빨리 비켜서 그따위 바보 같은 소리 집어쳐. 안 돼. 죽이면 안 돼. 올리나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여우가 그녀의 목덜미에 들러붙었다. 안 돼. 승진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차가 덜커덩거리며 여우들을 향해 돌진했다. 올리나의 목덜미를 물어뜯던 여우가 고개를 휙 돌리고 노려봤다. 주둥이에 올리나의 피가 묻어 있었다. 여우가 차로 뛰어들었다.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향해 정면으로 뛰어들던 여우가 튕겨나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쳤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승진은 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거북바위 주위를 돌았다. 그때 거북바위 뒤편에서 말을 탄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승진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여우들이 바위 꼭대기로 피했다. 바위에 부딪혀 버둥거리던 여우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안았다. 여우들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더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러났다. 승진은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여우들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렸다. 여우들은 더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번에 물러나지 않고 조금 가다 뒤돌아서서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사막 속으로 사라졌다. 승진은 재빨리 올리나를 차 안으로 끓여들였다.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진 두꺼운 양가죽 거도사이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이 여럿보였다. 시체처럼 축 늘어진 그녀의 목덜미에서 계속 피가 솟구쳤다. 속옷을 찢어 지혈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싣고 오전 내내 도시를 향해 달렸다. 올리나 죽이면 안 돼? 제발 죽지 마. 우리 영혼은 동심결로 묶여있다고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내 말 안 들려? 내 말 들리면 눈뜨고 웃어봐. 너의 여우가 둔 웃음소리가 난 좋았어. 아니야. 여우는 싫어. 네가 죽으면 난 이제부터 너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막의 여우들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총을 구해와서 모조리 쏴버릴 거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잔인하게 물어뜯을 수가 있어. 너네 조상들은 대대로 여우들을 보호하고 사랑했다며. 이건 말도 안 돼. 올리나를 병원에 입원부터 시켜놓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렸다. 병원으로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우를 죽였는지 부터 물었다. 승진은 못 알아들은 척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는 여우의 죽음에 대해 깡그리 잊고 있었다. 오히려 여우의 생사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상했다. 그가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자 올리나의 아버지는 더 이상 캐묻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의 눈빛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올리나는 과다 출혈로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다른 곳은 옷이 방패 역할을 했는데 목덜미에 물린 것이 치명적이었다. 나산 토그스와 그의 어머니가 올리나의 죽음을 놓고 다투었다. 넌 우리 올리나가 불쌍하지도 않니? 외국놈을 왜 데려왔니? 그놈은 아니었어도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난 그놈을 죽여 여우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다. 제가 그놈을 데리고 온 건 이용가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나는 그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어요. 여우들을 미처 피하지 못했을 뿐이여요. 결혼을 서두른 어머니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올리나가 외국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이 나은지도. 결혼을 서두른 건 그 외국놈에게 우리 올리나를 빼앗길까 봐 그랬단다. 그놈은 없었다면 행복하게 잘 살 아이였는데 지금이라도 저놈을 죽이고 싶구나. 저도 죽이고 싶었어요. 어머니 올리나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저놈을 돈벌이에 끝까지 이용해야 해요. 그때까진 살려둡시다. 승진은 그들의 말을 우연히 여쭙고 몸이 떨렸다. 나산 토그스는 한국인 파이어를 접대할 때 가끔씩 승진을 합석시키기도 했다. 그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싫었지만 나산 토그스를 도와주기 위해 나갔던 것이다. 그는 말을 타고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내리에 찍힌 바람보다 빨리 달리던 남자의 영상이 그제야 선명해졌다. 그는 나산 토그스를 볼 때마다 섬뜩했다. 승진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올리나의 장례식엔 참석해야 할 것 같아 남아있었다. 그들은 넋을 잃고 있는 승진을 모른 척 했다. 결혼할 남자 쪽에서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배상하라는 정갈이 왔다. 그녀의 부모들은 남자 쪽에 돌려줄 비용 마련을 위해 가축을 팔아야 했다. 승진도 돈을 보태려고 했지만 나산 토그스가 거절을 했다. 그는 승진의 제안에 자기 가족의 문제라고 간단히 잘라말했다. 나산 토그스는 자기 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나산 토그스의 부모들은 올리나이 장례식을 조장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산 토그스는 반대했다. 몽골의 신세대에게 전통적인 장례법은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하게 인식될 뿐이었다. 아들의 설득에 그의 부모들은 침묵만 지켰다. 나산 토그스가 중고차 매매 업무 때문에 울란바토르로 나간 다음 날이었다. 새벽역에 그의 부모들이 게르를 철거했다. 올리나이 부모들은 딸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어둠 속에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승진은 차를 타고 그들의 행렬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행렬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높은 산 아래 멈춰 섰다. 올리나이 아버지는 딸의 시신이 실린 수레를 말에 연결했다. 그는 아내와 가축을 남겨두고 혼자서 수레가 달린 말을 타고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을 타고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다. 길이 좁고 가팔라졌다. 승진은 큰 바위 뒤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갔다. 검은 새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승진이 따라오는 것을 눈치챈 그녀의 아버지가 발을 멈추고 그를 기다렸다. 그를 말에 태우고 가면서 그녀의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조장터는 고원시대에 있었다. 여기저기 뼈만 남은 시체에 새들이 들러붙어 있었다. 승진은 올리나를 이곳에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른풀이 깔려있는 펑퍼짐한 꽃을 골라 수레에 실린 그녀의 시신을 떨어뜨렸다. 승진은 고개를 돌렸다. 새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물어 뜯을 것을 생각하니 진저리가 쳐졌다. 승진은 마을 위에서 올리나의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 올리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버님께 정식으로 청혼 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후회됩니다. 올리나를 저렇게 두고 가면 새들이 그녀의 아버지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돌아보지 말게 내 딸은 하늘로 떠났네. 이제부터 자네도 올리나를 잊게 죽은 죽은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네. 조장터에서 내려와 승진은 올리나의 부모님과 헤어졌다. 그들은 새로 괴르칠 곳을 찾아 가축을 몰고 떠났다. 승진은 도시로 돌아오면서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봤던 젊은 여자의 목덜미가 생각났다. 그 여자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도 궁금했다. 승진은 실용음악을 전공했지만 천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고비 사막으로 별자리 관측을 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사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 그가 얻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시체 닦는 일이었다. 근무 시간이 약 아니고 급여도 높았다. 그는 전문 장례식장에 지하 공간에서 일을 했다. 포르말린 냄새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탁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 그가 첫 출근을 한 날 역한 냄새와 작업대 위에 놓인 시체를 보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하자 김노인이 소주를 권했다. 그는 김노인이 권하는 대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병재에 마셨다. 몸속에 술이 돌자 무서움 때문에 오그라들던 손끝이 풀렸다. 코들갑을 떠는 승진과 달리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몽골에서 유학을 온 나산 토구스는 술을 마시지 잊지 도 별 시체를 잘 만졌다. 승진이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능숙하게 일을 하는 그를 보고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나중에 승진의 물음에 나산 토구스는 돈을 벌기 위해 참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루는 김노인이 소파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꼼짝할 수 없는 김노인을 대신하여 나산 토구스가 일을 주도했다. 밖에는 눈이 내렸다. 며칠째 쏟아졌다. 김노인이 눈에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다는 거다. 그날 닦아야 할 시체는 새구였다. 승진은 의식을 치르듯 소주를 마셨다. 소주를 들이켜자 구토가 날 것 같은 비위가 가라앉았다. 시신들의 모습은 각양 각색이었다. 시신들이 살아온 이력이 보였다. 아마도 얼굴 근육 때문이 아닌가 싶다. 표정 주름이 굵고 험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온화한 웃음길을 머금고 있는 얼굴도 있었다. 시신들은 할머니 중년의 남자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다. 할머니 시신과 중년 남자의 시신은 병사였다. 그런데 젊은 여자의 시신은 묘했다. 승진은 할머니와 중년 남자의 시신을 닦는 동안 묵묵히 일만 했다. 마지막 차례가 젊은 여자의 시신이었다. 승진은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시신의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승진은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소주를 한 병 더 마셨다. 시신을 바로 눕혔다. 목덜미를 덮고 있던 긴 생머리가 작업대 쪽으로 흘러내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목덜미의 피부에 목이 졸렸던 흔적이 문신처럼 생겨있었다. 여자의 표정으로 봐서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었다. 승진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그건 본인만 알겠지. 김노인의 대답은 거기까지 였다. 승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몸통을 닦고 화장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까지 여자들의 화장법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시신 화장도 김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여자가 어떤 컬러에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입술은 어떤 색깔로 볼터치는 어느 방향으로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이 자기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세련되게 색깔을 맞추어 나갔다. 김노인이 일어나 앉아서 나싼 토그스와 승진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김노인은 작업방법을 설명하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낯선 낯선 목덜미의 자국을 지우게 보기에 흉하지 않게 승진은 입술을 엔두색으로 칠하고 화사한 것이 좋아. 빈손으로 저승문 들어갈 텐데 얼굴이라도 예뻐야 포초병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승진이 귀에 김노인의 말소리가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어 들렸다. 나중에 꿈에 나타나더라도 그로드스 가지 않았으면 해요. 승진이 핑크색으로 볼터치 같이 끝내자 시신의 얼굴에 화사하게 생기가 돌았다. 저승이 정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아직까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지.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저승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네. 그래야만 하수구 속까지 더러운 이 세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모든 것이 이승에서 끝나버린다면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신을 믿든 안 믿든 다들 허랑방당하게 살고 말지 안 그런가? 그곳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건 모르지. 내 생각으론 거울 속처럼 여기나 거기나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네. 그래서 시신들에게 한껏 치장을 해주지. 저승 가서 천덕끄러기 신세대지 말라고. 그곳에선 좋은 자리 얻어 이곳에서 못 누린 거 누리라고. 자네는 왜 여기까지 돈 벌러 왔는가? 막장인데. 난 난 자살하기 싫어서 이곳으로 기어들어왔네. 일 오래 할 생각 말게 죽은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좋을 것 없네. 김노인은 틀리 사이로 걸쭉한 침을 쩝쩝거리며 웅얼거렸다. 한국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낯선 토그스는 무표정한 얼굴로 일만 했다. 허리를 다친 김노인의 기력이 점점 쇄약해졌다. 하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었다. 김노인은 사장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버티었다. 그러다가 겨울이 떠나가는 2월에 사체를 눕히는 테이블 위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 며칠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무용고 시신으로 처리됐다. 승진과 낯선 토그스는 김노인을 멋있는 도신사로 치장을 해줬다. 올리나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녀의 아버지가 보드카를 병째 들고 마셨다. 그 모습에서 김노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소주를 입에 털어넣던 것이 생각났다. 몽골에서 돌아온 승진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는 경주로 내려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게르 형태로 실내를 개조하여 커피숍을 차렸다. 커피숍 자리가 반월성 옆에 있는 고분군 주변이었다. 커피숍 실내에 토올이 흘렀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고분군 유적지를 내다봤다. 무덤위에 반쯤 걸린 저녁 햇살이 첨성대를 감싸안고 있었다. 11월의 차고 건조한 바람이 커피숍 앞 범나무 이파리들을 휩쓸어 갔다. 주근깨 투성이인 진홍색 이파리 하나가 핑그르르 떨어졌다. 이파리를 따라가던 승진의 눈에 왕릉들이 들어왔다. 사막의 모래 언덕 같았다. 그는 고비 사막을 떠올렸다. 우주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 인간을 겨자씨쯤으로 만들어 버리는 곳. 그는 첨성대를 막막한 눈길로 바라봤다. 첨성대가 사막의 여인 같았다. 올리나가 그리웠다. 승진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커피숍에 셔타를 내렸다. 그는 천체 망원경을 들고 첨성대 쪽으로 걸어갔다. 초저녁에 잠시 든 초승달은 이미 지고 없었다. 첨성대 주변에는 완전히 인적이 끊긴 상태였다. 가로등 불빛만 희뿌였다. 그가 어둠 속에서 첨성대를 품에 안았다. 망원경을 등에 매고 첨성대의 몸통을 안고 거미처럼 한 발씩 옮겨 놓았다. 정상까지 다 올라간 그는 주위를 살폈다. 반월성 숲에서 뛰어나온 바람이 혜자에 쌓인 낙엽들을 어워에 걸린 하닥처럼 말아올렸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반짝이 가오리언이 무덤 꼭대기까지 바람에 끌려 올라와 요염하게 한판 춤사위를 벌였다. 불이 꺼진 시가지를 바라보니 잿빛 사막 속에 앉아있는 듯 했다. 나 시간 동안 온갖 소음으로 정신을 어지럽히던 것들이 바람에 쫓겨 참성대의 깊은 몸통 속으로 쓸려 들어갔다. 그는 울리나와 함께 사랑했던 별자리에 렌즈에 초점을 맞췄다. 신성한 정막의 시간 그와 그의 가슴 속에 웅크린 여우에게 축복의 순간이다. 위적지를 순찰하던 경찰관 두 명이 랜턴을 흔들며 또 다가왔다. 승진이 참성대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부렀다. 그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꿈쩍도 않는 승진을 본 그들은 119 사다리차를 부르고 참성대 주위에 에어매트를 깔았다. 오늘의 소설 여우를 품은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주에 여러 번 가봤지만 참성대의 밤을 만끽해보진 못했어요. 혹시 경주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게르 형태를 가진 커피숍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랑은 이별하고 승진에게 아름다운 사랑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하소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